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대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세무조사가 가장 납세자한테는 두려운 존재죠. 모든 과세처분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고를 잘못했다. 오류가 있었다. 탈루가 있었다. 그 혐의가 명백하니까 우리 세무조사 하겠다. 상속세 조사하겠다. 증여세 조사하겠다. 취득자금 출처 조사하겠다. 취득자금도 아니고 그냥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 국세청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납세자를 다 내 손아귀에 꽉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이 뭐냐. 과세 권력이다 이겁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한 대 때려 맞고 그냥 교도소 갔다가 나오면 되는데 국세청한테 한 대 두드러 맞으면은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털려요. 갔다 나와도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면.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고의적으로 했다면 그에 대응해서 대가를 받는 것은 맞죠. 그래서 한번 제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무조사하고 이 세무조사와 현장 확인은 달라요. 세무조사는 질문검사권에 의해 가지고 장부라든지 내놓으라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 뭐를 제출하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출해야 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뭐냐. 국기법의 그 규정들을 상세하게 해놨어요. 아주 엄격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확인이라는 것은 법에 없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조사사무처리 규정이 있는 거예요. 조사사무처리 규정. 이거는 훈령밖에 안 돼요. 훈령. 훈령인데 이거는 현장 확인 나왔다. 이거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세무조사 이거는 현장 확인 나왔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것저것 내놔. 뭐 이거 어떻게 돼요. 거래처 조사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도 현장 확인이래요. 세무조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남용을 한 거죠. 현장 확인이라는 미명하에 세무조사라는 이 엄격한 절차를 회피를 한 거예요. 회피. 회피를 하니까 아예 현장 확인도 이제 세무조사다. 실제로 세무조사에 실질이 있다면 이거는 현장 확인도 세무조사다. 그러면 현장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세무조사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과세처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세무조사고 이것도 조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따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중복세무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세무조사가 되면 이 과세처분은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결 하나가 딱 나옴과 동시에 이제는 현장 확인 이런 거를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고권적으로 이렇게 국고적으로 봐주면은 현장 확인할 수도 있지. 뭐 나쁜 사람 잡아내는데 그 정도 해야지 자료 수집을 하러 간다는데 당연히 수인을 해야지.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국가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지켜라. 적법 절차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분들이 이 적법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실체적으로 나쁜 놈이니까 나쁜 사람 잡으러 다니니까 너 나쁜 짓 했잖아. 세금 탈로 했잖아. 포탈 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조금 국가가 잘못하기로서니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따져.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입니다. 왜? 본인들도 나와가지고 변호사로서 사업자 되면은 본인이 제일 먼저 당할 수가 있는 것이 세무조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지고하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세무조사 권력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누구한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거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내부에서도 그거 알기 힘들어요. 세무조사 선정 세무조사 선정 세무조사 선정 대상자 선정을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는 전기세무조사가 있고 전기세무조사가 있고 비전기세무조사가 있어요. 이거는 수시라고 합니다. 수시로 하는 거예요. 제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기세무조사가 법에 정해져 있고 성실도 분석을 한다 성실도 분석 그러면 성실도 분석 기준이 뭐냐 이게 뭐 380개가 된다 이거예요 380개 항목을 분석을 한다 이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380개 항목으로 어떻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합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있고 경비가 있고 그러면 소득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소득인데 이게 같은 업종별로 만일 의사들이다 그러면 의사들 평균 소득률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출을 줄이든지 경비를 조금 부풀리든지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한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왜 세무조사를 이런 소득률 기준으로도 빼니까 그러니까 소득률 기준으로 맞춰서 신고하는 게 세무조사를 안 당하는 비결입니다 하면서 어떤 세무사는 막 유튜브에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조회수가 상당히 높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맛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세무조사니까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정을 해놨고 그거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엄격하게 교도소 담벼락에 경계선 담벼락 하듯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이쪽으로 분야에 따라서 누가 봐주는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 함부로 국고 위주로 하면 안 돼요 납세자 위주 해석 원칙이 되어 있으니까 납세자 위주로 가야 된다 국가 권력이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 그게 아주 필요하다 그게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법원의 판사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왜? 과세 권력을 견제할 세력은요 법원밖에 없어요 법원밖에 이거에 대해서는요 오늘 세무조사 이거는 개갈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각 항목 하나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개갈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치조사라고 해요 영치조사 이거 H라고도 하는데요 이거의 반대말은 압수수색이에요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어제도 밤 아니 저녁 5시에 압수수색하러 들어왔다 이거예요 경찰이 압수수색 해가지고 조세범이다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뭐를 싹그리 가져갔다 이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밤 11시 40분에 12시 다 돼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압수수색 당하면은 기분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국가 권력이 나무집에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쓸어 가는데 그게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장의 법원의 영장항시 법원이 또 이제 견제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영장 그런데 영장을 신청을 하면은 국가 권력이 이제 영장 신청하는 거 영장을 신청을 해가지고 영장이 나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 부분에 우리나라 영장제도 이 부분도 할 말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하기로 하고요 영치조사는 이거는 압수수색이 영장이 필요 없어요 영장이 필요 없어요 영장이 필요 없어요 왜? 동의를 해 줬으니까 동의 본인이 동의를 해 줬어요 본인이 사인을 한 거예요 사인을 이렇게 사인을 세무조사가 딱 나오면은 세무공무원들이 한 다섯 여섯 명이 확 현장을 급수받듯이 들어와가지고 싹으로 이렇게 서류 열어보고 컴퓨터 켜보라고 해가지고 찾아봐가지고 딱 usb에다 자료 담아 버리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권리원장 보여주고 뭐 이거 사인해 봐라 이거 사인해라 일곱 여덟 개를 사인을 하게끔 하더라 이거예요 납세자 말로는 그러니까 경험 없이 뭐 사인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뭡니까 영치조사에 자기가 동의하게 돼 버린 거예요 순서가 안 맞아요 우리가 당신의 자료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usb에다 담아 가지고 가겠습니다 장부에 있는 것 내가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당신 서랍에 있는 장부 내가 우리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장 가져와야 돼요 영장 영장 가져와야 되는데 영장이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편법으로 막 정신없이 해놓고 나서 사인하세요 뭐 사인하세요 권리원장 우리가 읽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료 보여주면서 다 사인하세요 사인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영치조사 이쪽에다가 이제 사인하게 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순서가 안 맞죠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순서대로 해 줘야 되잖아요 순서대로 동의를 원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자료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먼저 서랍 열어보고 뭐 열어보고 컴퓨터 열어보고 막 해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 놓고 나서 나중에는 막 정신없게 만들어 가지고 사인하라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당신 이거 위법한 세무조사 절차에 의해서 과세처분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이다 과세처분 처분 취소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이 사람이 영치조사에 동의했습니다 사인했습니다 하면서 증거로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편법에 걸려들지 마시라 납세자가 뭐든지 오시면 당황하면 안 돼요 뭐든지 순서가 있는 겁니다 세무조사는요 세무조사의 권력의 할아버지가 나와 가지고 뭐를 해도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 순서를 져버리면 무조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특히 영치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인해 주지 마시라 순서를 지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동의를 얻고 나서 내가 아 그러면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동의했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지 먼저 딱 자료 확보해 놓고 나서 동의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강박이죠 그렇게 되면 사귀고 국가권력에 몰일이 있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이 몰일이 없으면 뒷골목에 양한치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 하면은 자꾸 중지신청 하라고 그래요 중지신청 당신이 중지해라 중지신청 넣어봐라 우리가 좀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좀 봐줄 것 같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중지하고 뭐를 하면은 중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연장 근데 연장을 원래는 세무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연장을 하고 싶은 분이 연장을 하는데 이게 결제를 따라요 결제하려면 야 견장 요건이 뭐냐 검토 요건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는 피곤한 거예요 이게 연장을 하려면 스스로가 연장응을 요구하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납세자 보고 중지하라고 해가지고 중지신청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편하게 연장이 되죠 그러면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연장 돼가지고 좋을 게 없죠 세무조사 기간은 아니 한 달 안에 끝날 거를 세 달 하고 네 달 하면은 뭐가 좋겠어요 더 많이 파헤치려고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지신청은 본인이 납세자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중지신청 요구에 의해서 세무 공무원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중지라는 그 자체를 납세자들이 몰라요 모르는데 신청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무사가 협조해 줘야 된다고 협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자기한테 뒤통수 때리는 자기가 스스로 그 자기 발등에 자기 도끼 찍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 다음에 전화로 들어와라 국세청에 좀 들어와라 전화로 이렇게 들어와라 전화하면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무서워서 아 들어가야 돼요 언제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연장해주면 안돼요 언제 벌써 이렇게 겁이 먹어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왜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요 무슨 괘씸죄 걸렸다가 그 어떻게 되게 그런데 일단은 왜요 라고 물어보세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이유를 말을 해줘야 돼요 이유를 들어오라는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할 수가 없죠 국민의 기본권인데 내 마음을 자기가 강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뭐 이차이차 해가지고 내가 그거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유를 들으면은 자기가 아 이게 조금 불리하다 뭔가로 많이 걸렸구나 그런데 이게 의문이다 나는 그게 의문이다 이거예요 그럼 불리한 사람이 나 안 들어가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괘씸죄 걸리죠 당연히 불리하면 더 불리해져 버리는 거죠 전투 세무 공무원의 전투 우역을 복도다 버리면은 더 그냥 막 싸납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문을 가지면은 그거는 굳이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 가지고 막 거기서 말꼬리 잡고 뭐 하자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그쪽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거는 자기들이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을 자기들이 입증하는 거다 이겁니다 입증을 자기들이 입증을 하기 때문에 요건을 요건 사실을 전부 다 자기가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가위 없고 그냥 고개 숙여 가지고 뒤통수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한다거나 나중에 뭐 하나 들어와라 했을 때 마지막에 들어가 가지고 당신이 그러면 과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근거가 뭐냐 법조문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러면 그 법조문 요건 사실을 당신이 어떤 식으로 충족을 했는지 증여를 봤다 하면 왜 증여를 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법조문에 어디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증여 추정에 의해서 우리는 증여를 보겠습니다 예금 증여를 그러면은 증여 추정 요건 사실을 지금부터 다 그러면은 확인했습니까 라고 하나하나씩 꼬치꼬치 캐묻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 하겠죠 기분 나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억울하면 불복하겠다 불복하겠다 해야 돼요 불복 그러니까 사람이 세무조사 도중에 나는 불복하려 합니다 나 억울하게 하면 나 불복하려 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세무 공무원을 상당히 심리적으로 제약을 해요 압박을 합니다 와 저거 불복해버리면 안 돼 자기가 부실과세를 하려고 해도 함부로 못 하는 거죠 왜 부실과세가 되면 과세행정실명제가 있어요 과세행정실명제가 이게 이제 제가 국세청에 2003년에 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해서 그게 제도화가 됐는데 실적을 내기 위해서 무조건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적을 내 가지고 100단위하고 1000단위가 갔습니까 이런 말 하더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0억단위하고 1000억단위가 갔냐 이거예요 과세 실적이 그러니까 본인은 특승으로 1000억단위 가니까 와 실적 많이 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특승해주는 거에요 특별승진 그러니까 알아서 불복하세요 그냥 우리가 뒤에서 빠지는 거 과세처범 취소되는 거 그거 신경 안 쓰니까 일단 나는 실적이 중요하다 이런 식이 되니까 과세행정실명제가 도입이 돼야 했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도 도입의 배경이라든지 그 진행경과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체 내부 행정심판 내부에서 이게 자기가 과세한 것이 부실과세 되면 그 사람 과세 품질이 불량한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이 국세청 내부에서 성장을 하겠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장 못하죠 그러니까 죄악을 가져요 상당합니다 그게 근데 이 말을 나 불복하겠습니다 불복하랍니다 억울하면 나 불복하랍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100%가 안 잡혀 있어야죠 안 그러면 불리한 사람이 이 말까지 하면 더 괘씸적을 내버리죠 그러니까 분위기 봐서 판단하시라 이거예요 분위기 봐서 그리고 사무장이 있잖아요 이 조사 조사대리는요 조사대리 실명제가 있어요 이거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이 필요해요 근데 자격증 없는 사무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일을 하잖아요 세정연실에서 제 세금 신고해 주는 사람 다 직원들이 해요 거의 세무사가 마지막에 왜 판단만 이렇게 검토만 해보지 못하죠 세무사가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슨 장부라든지 장부작성이라든지 이런거를 다 사무장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세무사가 잘 몰라요 그 장부 내용을 그러니까 사무장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사무장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세무대리인 실명제 제도하고에 완전히 헤쳐버리는 거예요 세무대리 실명화 제도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도입을 해 가지고 본청에서 시행을 한 거거든요 이게 도입하는데 제가 욕을 많이 먹었죠 이게 하나의 큰 어떤 생명권 영역이더라 이거예요 대리권이 없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밥 먹고 살려면은 세무대리인 실명제 제도가 도입이 되어버리면은 들어가서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세자한테 내가 조사대리를 한다 뭐 일하는 티를 내줘야 되는데 이럴 티를 못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밥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으로는 세무대리인 실명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조사실무에서는 사무장이 들어와서 조사대리하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다고 그래요 그거를 수인을 해줘요 조사 공무원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조사 공무원 증인신문을 해봤더니 이 세무대리 실명화 제도를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당신 지금 몇 년 근무했냐 그러니까 조사 쪽에서 뭐 몇 년을 근무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국세청 본청에서 매년 이게 감사 지적 상황인데 아직도 이게 국세청 전체에 퍼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장이 들어와 가지고 조사대리하고 엊그제 옷 벗고 무슨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로 안 좋은 일로 나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사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사대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서비스를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 세무 공무원들도 조사 공무원들도 사무장만 이렇게 들어오면 별로 그렇게 대접을 안 해준대요 단지 이제 세무사하고 같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납세자가 사무장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또 뭐 그거는 마다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원칙으로 보면 그거는 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세청이 아직도 이게 세무대리인 실명화 제도가 확립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세무조사 대리를 수행을 한다 이거는 원래 법 취지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거를 도입한 취지가 안 맞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서비스 용역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한 사람들의 소득 누락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현금 달라고 막 이런 경우를 막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리 목숨이에요 세무 공무원 본인의 말로도 우리들 공무원들 목숨이 파리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세무조사 대리하는 사람들은 내가 거기다가 세무 공무원은 조사 공무원한테 내가 쫓아 놨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해요 쫓아 놨다 나는 그리고 그 말이 또 무슨 말인지 했더니 제가 근무할 때도 나하고 이렇게 직접 마주쳐 보지도 않은 사람이 쫓아 놨다고 그래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말이죠 파리 목숨이라는 걸 잘 아는데 공무원이 무슨 연간 돼 가지고 징계 당하고 파면 당하면 퇴직금도 못 받아요 그런데도 함부로 납세자 피조사자 사람들하고 연관돼 가지고 밥 먹고 다니고 뭐 뒷돈 받는다 그렇게 같냐 이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보시면 납세자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파리 목숨인데 그렇게 과감하게 통 크게 강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파리 목숨에 불과 안 돼도 또 내가 옆에다가 다 쫓아 놨다 내가 다 해 놨다 그러니까 현금 좀 달라 현금 주면 내가 이렇게 가 가지고 다 이렇게 좀 줘야 된다 세무 공무원들도 또 윗사람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돈 천만 원 받을 것도 이천만 원 달라고 삼천만 원 달라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막 우리 판례 같은 거 사건 같은 거 보면요 단수의 액수들이 상당히 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100%가 잡혔어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분리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빠져나가는 방법은 매출을 매출 누라고 한 거를 열 개 중에서 열 개 중에서 몇 개를 눈 감아 주라 그리고 이게 경비 경비를 좀 더 인정을 해 달라 많이 인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소득 포탈이 감해지겠죠 그러면 이게 세금이 세액 포탈이 더 감해질 거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으니까 알아서 들 용 쓰겠죠 그런데 그거는 또 그런 거 같아요 야 형이 내가 한 번은 너 해줄래? 뭐 이러면서 어떤 경우는 10억짜리가 5억이 될 수 있고 100억짜리가 50억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 파리 목숨에 불과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뻥일 수가 있어요 중간에 대리하는 사람이 뻥을 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쫓아 놓은 것이 아니고 납세자를 그냥 쫓아 가지고 오히려 속여 먹는다 이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크다 세무 공무원한테 쫓아 놨으면 전화해 보세요 당신 초발라졌냐고 그런데 이 지경이에요 아쉬운 사람을 속여 먹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만 말해도 다 이유가 되고 저렇게만 말해도 이유가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어떻게 하나라도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들 100% 이렇게 걸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해도 누구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현금 달라고 해 가지고 현금 주게 되면요 실상 공무원한테 전달도 되지도 않았는데 뇌물공약죄로 어떻게 됩니까 처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지방청 감사가 있고요 국세청 본청 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감사를 피해 갈 수 있느냐 피해야 되는데 그리고 납세자 A가 납세자 A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로비 해 가지고 로비 통해 가지고 세액을 감면받았다 이거예요 감면됐다 감액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이거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배 아파 가지고 못 견뎌 하잖아요 배고픈 거는 견뎌도 배 아픈 거는 못 견든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제보를 해 버리죠 누가 옆에 납세자 이웃이 이웃 옆에 동료 사업자 직원 그리고 같은 세무 공무원 중에서도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세무 공무원들이 있어요 어 저것 봐라 하면서 저 저렇게 봐줬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감찰이라든지 어디다 찔러 버리죠 저거 먹은 거 같아 한번 조사해 봐 이런 식으로 공무원 사이에서는 누구 하나가 징계 당하고 나가면 거기가 자리가 비어요 그러면 슉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게 엄청나게 강한 데입니다 자 그러면 세무 대리인 보수가 이게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거는 성공 보수가 성공 보수가 이렇게 약정이 됐는데 대부분 경우는 조사 용역 성공 보수라고 안 하고 컨설팅 용역 성공 보수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차피 자기들이 계약을 했으니까 뭐 문제는 안 삼는데 컨설팅에 무슨 성공 보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성공 보수를 받아요 이게 20%도 받고 30%도 받는 경우도 있고 10%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성공 보수가 어떤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표치에서 이만큼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원래 30억이 나오려고 했다 그런데 10억이다 그러면 20억에 곱하기 20%하면 4억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 보수 영역을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30억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30억의 기준이 30억을 납세자가 어떻게 알아요 30억을 30억 산정이 어떻게 됐느냐 어 누락 매출 누락 매출 누락 필요경비 필요경비 대응하는 필요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30억이 나왔다 이게 세액이 그런데 이것이 국세청도 지금 조사해 봐야 아는데 어떻게 해서 옆에 납세자 조사대리인이 금방 아냐고요 그러니까 액에다가 허수를 넣어버리면 통계에다가 허수를 넣어버린 숫자에다가 허수 넣어버리면은 30억이 뭡니까? 300억도 할 수 있지 가령 생각을 해봅시오 나는 10억을 과세하려고 조사공무원 10억을 과세하려고 했는데 청탁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100억 하겠다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누가 검증을 해요 내가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해봤자 10억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도 말이라도 말은 100억 할 수 있다 100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납세자고 쫄아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0억이 중간에서 세무대리인이 90억 빼줬으니까 90억에 10%만 잡아도 9억 아닙니까? 우리나라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되면 세무사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변호사보다 더 높아요 변호사는 별 별일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에 관련된 직종이다 보니까 의외로 높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자기는 세무대리인하고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이렇게 하면은 이 액수고 이렇게 하면 이 액수인데 납세자한테 가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해 주면서 나는 이제 그래서 이 쟁점으로 이렇게 과세를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A 쟁점으로 하면 5억이고 B 쟁점으로 하면 10억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이 부분에서 과세를 하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세무대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와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게 30억이라고 하죠 30억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5억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일단 현금 5천만원만 달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나를 17년 동안 기장해 놓고 그래가지고 이게 뿔이 나가지고 그런 일을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 세무 공무원도 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후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 능력을 어찌 알겠습니까 능력껏 알아서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달콤한 말은요 유혹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쓴 소리는 정직한 소리고 듣기 싫어도 그리고 단순해요 진실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가 한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들 아쉬울 때 돈을 버려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좀 거짓말을 치는 거죠 사기성이 들어가는 거죠 쇼맨십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 일을 한 것처럼 어차피 5억 나갈 건데 30억 나가는데 내가 아 20억 빼줬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납세자들도 그냥 5억 짜리가 5억 됐다면 돈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정 현실에서는 어쩜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를 시비를 따지고 선악을 따지겠습니까 본인들이 가서 본인들이 계약을 하는 건데 그래서 대충 이 정도만 오늘은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